안녕하세요 농구화 리뷰어 마스터옥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농구화는 바로 많은 판매가 되고 있는 제임스 하든의 시그니처 아드다스 하듭2입니다 컬러는 국내에 두번째 발매된 트래픽 잼 컬러구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백으로 찍고 있는 느낌이 아닌데 마치 흑백을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의 뭔가 색감이 빠진 듯한 멋있는 블랙 컬러의 트래픽 잼 컬러입니다 하듭2가 이미 발매가 돼서 많은 판매를 올리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코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고 플레이하는 모습에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89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구요 그러면 자세한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러쉬 funk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